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성경에서 광야를 거쳐간 사람들 대부분은 그곳에서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느꼈는데요.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은 광야를 익숙한 곳, 편한 곳으로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거든요. 다윗은 자신의 양때가 풀과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광야의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광야에 위험이 되는 맹수를 만날 때면 끝까지 쫓아가 양을 구해오기도 했죠. 그러니 사울왕에게 자신은 거대한 골리압과 충분히 싸울 수 있다며 이런 말을 했던 거죠. 제가 양을 질 때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전 두려움 없이 달려가 새끼 양을 구했습니다. 골리압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하지만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이스라엘을 떠나야만 했죠. 그렇게 다윗이 도망친 곳은 바로 광야였어요.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광야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울왕을 피해 다녔어요. 심지어 광야의 지형을 이용해서 사울왕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맞이하기도 했죠. 물론 그때마다 사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풀어주기는 했지만요.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10편 23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다윗에게도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 그만큼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는 건데요. 다윗은 광야에서 지내면서도 400명도 더 되었던 많은 사람들을 먹여살려야만 했어요. 도망치는 와중에도 위험에 처한 이들을 만나면 도와주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다윗을 배신하기도 했죠.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사울왕이었어요. 10편에 다윗이 반복해서 말하는 원수, 악인들,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 자신을 괴롭히던 일들은 모두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다윗을 힘들게 했던 광야는 장소가 아닌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10편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피할 반석 요세라고 이야기해요. 광야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세가 되어주시니 두렵지 않다고 말하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대를 몰고 다녔기 때문에 광야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울왕을 피해 도망치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 다시 배우게 된 거죠. 자신이 알고 있던 요세와 반석이 아닌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지금의 삶도 만나는 사람들도 쉬운 일이 하나 없겠지만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곳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은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